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채우네비입니다. 오늘은 엑셀 시트에 대해서 두가지를 알아보겠는데요. 첫번째는 여러 시트에 같은 표를 동시에 만드는 방법과 두번째로는 여러 시트 또는 원하는 시트만 골라서 한 번에 인쇄하는 법 이 두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트 이름이 없습니다. 그럼 A1번셀에다가 내용을 입력하겠습니다. 주요일지 내용을 하나하나 입력했습니다. 간단하게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비를 넓혀주고 그 다음에 제목을 가운데 정렬 배경색 깔아주고 합계도 배경색을 깔아주고 합계는 가운데 정렬을 합니다. 제목도 정합하여 가운데 정렬 해주고 제목의 크기를 제목 색깔과 크기를 조정해 줍니다. 진하게 크기 좀 크게 해줍니다. 그 다음 표 전체를 지정한 다음 모든 테두리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트명을 만들어서 똑같은 시트를 여러개 만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시트명을 1월이라고 입력하고 이것을 복사합니다. 이동 복사 끝으로 이동 복사법 만들기 체크 확인 그런 다음 이름을 바꿔줍니다. 2월 입력하고 엔터 똑같은 방법으로 이동 복사 끝으로 이동 복사법 만들기 확인 그 다음에 이름 바꾸기 3월 엔터 보통은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든 다음에 여러 시티에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주는 방식으로 만들죠. 4월이든 5월이든 계속 이런 식으로 똑같은 내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개의 워크시티에 같은 표를 동시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빈 화면에 아랫부분 시트 탭을 봅니다. 시트 탭에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름 바꾸기 해서 원하는 이름으로 바꾼 다음 플러스로 눌러서 시트를 추가합니다. 이름을 또 바꿔서 원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마찬가지로 시트 또 추가해서 만듭니다. 일단 3월까지 만들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1 2 3월을 모두 지정합니다. 그리고 표 내용을 입력합니다. 텍스트 입력합니다. 입력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열의 너비를 좀 키워줍니다. 적당하게 키워줍니다. 가운데 정렬 배경색 깔아주고요. 합계도 마찬가지 가운데 정렬 배경색 깔아줍니다. 제모 배경색 깔아주고 진하게 진하게 글씨 크기를 키워주고 영합하여 가운데 정렬 해줬습니다. 표를 모두 지정한 다음 모든 테두리 만들어줍니다. 그럼 대략 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시트 탭을 클릭합니다. 1월 2월 3월 세군데의 시트 탭에 똑같은 표가 한번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파일 안에 4개의 같은 형식의 시트가 있습니다. 4개의 시트를 인쇄를 해보겠습니다. 서울 인천 대구 부산 형식은 같습니다. 같은 4개의 시트가 있는데요. 만약에 서울 시트만 인쇄하고 싶다면 인쇄에 들어가서 페이지 설정 여백 가운데 맞춤에서 가로 확인 가운데로 맞춰준 상태에서 인쇄를 눌러주면 됩니다. 시트 한장은 되게 쉬운데요. 서울부터 부산까지 4개의 시트를 한번에 자동으로 인쇄하려면 먼저 서울을 클릭한 다음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끝에 있는 부산을 누릅니다. 그러면 4개가 모두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인쇄에 들어가서 미리 보기 화면이 나오면 페이지 수를 확인합니다. 4개의 시트 맞습니다. 가운데 맞춤을 해줘야겠죠. 여백에서 가로 한 번만 맞춰주면 4개의 시트가 모두 가운데 맞춤이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활성 시트 인쇄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긴 한데 확인을 한 다음 그 다음 인쇄를 눌러주면 됩니다. 꼭 확인을 해야됩니다. 활성 시트 인쇄 그 다음에 인쇄 누르면 4개의 시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동으로 인쇄가 됩니다. 서울 인천 대구 부산 순으로 인쇄가 됩니다. 시트를 원하는 시트만 골라서 한 번에 인쇄하려면 서울을 누르고 원하는게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대구를 눌렀습니다. 이 두개 인쇄에 들어가서 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됩니다. 가운데 설정은 페이지 설정에서 여백 가운데 맞춤 가로 해주면 되구요. 자동으로 두개가 가운데 설정이 되고 활성 시트 인쇄를 꼭 확인하고 인쇄를 누르면 서울과 대구 서울 그 다음에 대구 두 시트가 한 번에 인쇄가 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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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